1.블라이디 3.블라이디 젖었다 근데 죄송한데 블라디는 방룬을 두개 들고 첨가볶 5포션으로 시작하는데 맞나요 이게? 맞는지가 궁금해서 그냥. 내가 잘 보고 있는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 두눈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거 맞죠 여러분? 피창을 다 맞춰도 의미가 없겠는걸 멀탱이가 없네 아이템이 설레미 양살 며칠까지 때렸으면 개싸비득이지 지금이 딱 한번 뒤에 있겠다 지금 말고는 없는데 라디가 저렇게 순순히 가버리면 라디가 저렇게 순순히 가버리면 안됨 다가 그거나 먹어라 그거나 먹어라 그거나 먹어라 피가 왜 이렇게 많이찌 피는 또 왜 자꾸 차는 거야 도대체 진짜 졸라 어이가 없네 이거 아 죽었다 야 나 살려줘 나이스를를믿고 있었다쿵 이리와 이녀석아 널 기다리고 있다 이 개자식아 아 썬오버 비치야 얘 노프리긴 해 내가 보여 마오 마오 심심하니까 내가 가줄게 근데 너가 가기 전에 죽으면 내가 졸라 속상해 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야 졸라 잘한다 너 나이스 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졌으니까 블라딘이 Q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초반에 쿨이 길어가지고 되게 중요한데 Q가 Q 빠지면 바로 그냥 쉬쉬쉬쉬 해가지고 아 노셀러스가 계속 안 보인다는데? 조금 조심해야겠다 뭔가 이거 W선 바로 올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할게요 아 아 오~~ 하하 하하하 아 안 죽을 줄 알았나보 아 근데 요즘 왜이렇게 신한템 가기가 싫지 뭔가 되게 신한템 가도 약한거 같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다른것에서 약하고싶어 왜그러지 가고있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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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 가능? 야호우 수많은 억가를 당하고있네 근데 살았어? 대단하다 사미라 아 왜이렇게 신한템 가기가 싫지? 개좋은데 이거 보면은 나 왜 큐가 안나가서 썼지? 어 궁 맞써도 되는데 나 이템이라서 왓 왓 이리 와 왓 와이 이웃 옳이 나우 날 treasure 오오우 남이에 와 저기 히스톱이지 와 졸라 멋있다 헤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